자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이제 탄핵불과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이니까 홍준표 시장 입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연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왜 가지고 국민의 힘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전혀 여러분들 그런데 대한 탄핵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굳이 홍준표 시장이 나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독려를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홍준표 시장이 또다시 탄핵 대선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 여러분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표를 던질 수가 있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일을 잘해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무슨 수로 여러분들 그렇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이 탄핵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나서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저는 원칙적으로 탄핵이라는 부분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해 왔고 그러나 3년이나 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똑바로 잘 못하면은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실제로 무엇인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실제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탄핵을 절대 여러분들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당위고 제가 다시는 이 땅에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당위입니다 당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탄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고 대통령의 이름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럼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협조를 안 돼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나야 또다시 탄핵 대선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가 좀 찜찜한 거죠 이제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부분 신문에서 홍준표 시장이 발신한 페이스북 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원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7년 5월 탄핵 대선은 문재인만을 위한 대선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다 보신 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큰 기여라면 기여라고 하는 것이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제야 K님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 4년간 여러분들 완결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완결한 것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당에서 치루진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 투표 득표수를 손을 대가지고 만든 선거였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여러분들 해온 모든 작업들이 총직결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당에서 치루진 모든 공직선거는 2017년도 대선을 포함해서 모두 다 먼저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표를 만든 선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입을 다무시고 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입을 다물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없는 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진단하고 전망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만큼 일을 다 한 겁니다 10년 동안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을 밝힌 다음에 그것을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들 도움은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7년 대선 이전까지를 다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홍준표 시장은 죽어도 뭡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국힘당은 망한 겁니다 국힘당도 망했고 대한민국도 골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인제는 그냥 끝이 난 겁니다 왜 근본에 대한 것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 좋은 정치 논평을 하더라도 그 논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만을 위한 대선이었지만 문재인을 위해서 표를 만든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지율 4%에 출발한 폐망한 당이었고 안철수 당은 국민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2017년의 대선에 중요한 문제는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표를 만든 것을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줬고 일부 지역에서는 몇 표당 몇 표를 옮겼는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일한 방법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됐지 않습니까 같은 엔진을 쓴 겁니다 같은 엔진을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했으나 우리는 괴멸된 당을 재건하는 데 만족해야 되고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하거나 다 소용없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발견을 대한민국의 지도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미래까지 제가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미래까지 다 여러분들 결정이 된 겁니다 다시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러면 날 밤을 새서 이러면 감시감두고 갑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를 만드는데 그런 대선이 계속 일어나지 우리가 합심하여 윤 정권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겁니다 한 달 후에 대선하나 3년 후에 대선하나 나오는 결론은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비겁하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정치 논평이 갖고 있는 날카로움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한 달 후에 대선하나 1년 후에 대선하나 2년 후에 대선하나 3년 후에 대선하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기계 사용해 표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에 그냥 입을 다묻기고 결정했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기들 여러분들 나라든 간에 선택하면 비용 치르는 거니까 보수파 진영이 이런 단결해서 뭘 해라 단결하면 뭐하노 이야기 표주면 뭐하노 이야기죠 표 다 이러면 갈아치우는데 그러니까 좌파들은 우리와 달리 갈라치기와 선동에 능합니다 갈라치기를 하든 선동을 하든 윤 대통령이 운이 조화 여름 3년 뒤에 물러나든 운이 나빠서 1년 후에 물러나든 간계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저의 이 같은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양복 입고 노트북 쓰지만 그냥 정신세계는 후기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통계학을 배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선거의 최종 결과물에 통계학적 변칙이 발생되고 통계학적 변칙을 넘어가가지고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 규칙까지 다 찾아내도 그걸 모르겠다 그건 난 뭐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여론 조작하고 분위기 몰아가게 되면은 소수는 거기에 저항하겠지만 다수는 가들이 양식장의 물고기처럼 다 이러면 휩쓸려 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도 보셨다시피 가들이 양식장처럼 이런 한 방향으로 쏠려 가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뭐 지금 와가지고 민족성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나 국민의힘의 소위 이른바 우리나라의 지도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청 인사들은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걸로 그냥 다 결정이 된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런 말 해봐야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틀리면은 반론을 이야기해봐라 나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당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다 현대교육을 받았는데 과학을 다 이런 물리치고 무슨 굿굿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3년 여름 재임을 비나이다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극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초월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당신이 중대 결심하든 건 그건 뭐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당신 보고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겠냐 자 어떻든 간에 선택 잘못하면 골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태훈 회장도 보면 선택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1조 2조가 누구 집 애의 이름입니까 애의 이름이 아닌 거죠 다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나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선택을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선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22대 국회가 개운 데가 지금 난리법석을 지우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맛보기 정도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 펼쳐지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